갈비, 그 어제 한 갈비거가 간단했으면은 다 보시겟고 으아아아 저 애들이, 저 애들이, 저 애들이, 저 애들이 저 애들이, 저 애들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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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가 다 핥아줘 막 이렇게 좋게 옷을, 어, 몸을 씻어주네 예, 저,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 예 그리고 어떻게 일곱 마리나마 그럼 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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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개는 할아버지예요? 예, 얘가 할아버지 아아 아, 손지들 봐도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렇게 잘 놓치면 있었네요 예 그래서 시간이 없었고 아니, 저분이 네 네 네 네 아아 아 아 아 아 근데, 얘는 할아버지 나여도 앞으로도 또 나나?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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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아, 저건 수껏이구나 따라 나가네 따라 나가네 이야 아니, 얘가 할아버지 나여도 또 낳을 수 있어요? 아니, 얘는 어려요 아직, 불가한 그 세가지 아니에요 아, 이 어미개가요? 네 아, 그렇구나 아 기종이, 일곱마리나 낳았네 우와, 일곱마리나 낳았네 우와, 일곱마리나 낳았네 에이, 이쁘다 아, 젖 달라고 높으니까 내려 달라고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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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지고 먹는 거 봐라 오메오메 힘들어 힘들어 젖 먹기가 이리 와 20일 정도 됐다는데 진짜 기똥차네 야 너무 신발 땀내뱉게 안날텐데 신발을 가까이서 땀내나니까 담내나니까 핥아 어허 참나 뱀이 가서 또 살펴봅니다 자기 새끼들이 어쩐가 산장 사장님이 관리하시는거에요? 이야 이 오미가 두살밖에 안됐다네 키가 작아가지고 뾱뾱뾱뾱뾱 뾱뾱뾱뾱뾱 재미난사랑이나 뾱뾱뾱뾱뾱뾱뾱뾱뾱뾱 야이들은 밥먹네 밥먹냐? 안뇽 vär룽뾱뾱뾱뾱뾱뾱뾱뾱 밥먹어 음 응 많이먹어라 구우우우우 너는 뭐드냐 거기서 으으으읏 웃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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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너가서 먹어. 밥 먹어, 밥. 밥 먹어 봐. 아, 얘 봐. 손가락 바라먹어. 젖꼭지인 줄 알고. 이야, 진짜. 젖꼭지가 여러 개가 있어야 일곱 마리 다 물리려면 힘들겠는데. 야, 애미한테 다 달라드네. 길로 안 가고, 앙정한 데 가면. 섭상이라고, 계곡이 많잖아요. 야, 이거 남아가면 또 저쪽이야, 소화쪽이야. 그래. 부가족이. 이야. 이야. 이야, 일곱 마리. 이야, 일곱 마리. 그럼 저거 다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우측 계약이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 벌써 주인이 다 있어요? 네. 네. 안에 저기 저 새집은 있는데, 네 마리 가져간대. 네 마리 가져가고. 어미가 핥아주는 거 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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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람 못된 것은 개만 또 못한 거야. 저렇게 잘해주고 마이. 애미가. 성가실 것데이. 다 핥아주고. 아, 조금 크면 이제 홀로서기 시키려고 그냥 안 해주는 거지. 지금만 봐주는 거지. 맞아요. 갑시다. naj가? 임지. 이제 또 다른 데 갈까요? 또 울으니까 가는 거봐. 그래요? 울으니까 쫓아가는 건데. 어디가 아픈가 하고. 고맙습니다. 저 요크가 막 제대로 녹음 시켰수다. 앵, 앵, 앵. 이거 앵아rí 잖아요. 갑시다. 안녕. 갔다 올게. 야 보기만 해도 배부르시죠 우리 사장님은 너무 멋있어요 얘들이 이야 아 요 위로 올라갔다 와야죠 우리 위로 위가 이쁘고 아니 가만 보니까 이게 장작을 이런거 하니까 펼 필요 없네 이런거 되니까 이거 장작을 펼 필요가 없어 쪼갤 필요 큰거 큰거 뽀개고 이거 가지를 또 모아서 이것도 이렇게 해놓을까나 어마어마하게 뗄거같은데 대차 그럼 많이 떼야지 더군다나 나무집 통나무집이라 예 와 하여튼 멋있어요 이 통나무집이 저 앞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쉬고 싶을 것 같애 잘 지어져서 그죠? 멋있더라구 여기 장르 갔다가도 여기 돌리는 거랑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장님 예약하기 어려우니까 네 계급이 좋잖아 예 아 얘가 그런게 애비구나 계애비 할아버지 아 얘가 할아버지구나 샤아 그거 할아버지란 말은 뭔 말이야? 앞장서네 얘가 얘가 앞장서네 진짜로 얘가 안내하는 거래 요 요 요 요 요 갇혀 내려오네 얘가 어미 아니야? 어미요 우리 가니까 인사할라고 간 줄 알고 형이 둘이 부부 아니야? 응?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지 저기 짜리가 본래 가가지고 둘이 부부 아뇨? 부부 겸 뭐 아버지도 아비요 지금 할아버지 대애가 그렇게 된다구만 해 할아버지 때구만 이야 그래도 멋있네요 앞장서네 예 저거 남자가 앞장서야죠 아니 우리 뭐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러는군요 우리가 너무 늦구나 빨리 갑시다 그러면 뭐하러 같이 가자 이야 저렇게 저런 이 사람들이 지금 말 잘 들은 기는 키고 싶죠잉 아 진짜 우리 앞에서 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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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네 가이드 하는 동굴이요 네 가이드 하네 아하 이걸 이게 밤에 왔을 때 사람들 요리 들어오기 쉽게 하려고 이거 아하 아 아 아 이름이 특이하네 곤가락지 헤헤 헤헤 긴가락지 어 긴가락지 곤가락지 곤가락지 그죠 곤씨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근데 아 곤이네 곤가락지 예 왕이사네 나는 우리 집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면 여기가 동네네 동 민박이 많네요 좋습니다 이야 아 그게 여기가 군부대에요? 그 군부대 아니에요 그래요? 음 아 그래서 폭발물 조심하러 폭발물 조심하고 그 넘어가서 네 폐쇄시켰구나 이 옛날 폭발물이 그대로 남아있었단 얘기죠 그 무슨 산이지? 파랑산인가 파란산인가 예예 거기 있으시 아 예 그거 파란산인가요? 여기 화천에 있는가? 화천에 그 산 위에 저기 호스 있고 있잖아요 예 그게 유명해 거기에 백대명산에 들어가요 어 갔던구먼 예예 갔어요 백대명산에 우리도 갔다 왔는데 예예 거기 거기 가요 진짜 지뢰에 있다고 지뢰에 있다고 지뢰밭 많이 쓰였어요 그거는 가는 길이 전부 다 그 지뢰밭인데 아예 그냥 거기서 차량을 우리한테 내줘가지고 갔다가 실어주고 차까지 뒀어요? 예 차가 이렇게 그러니까 오게 쭉 들어가서 해야 돼요 차량을 갈아 태우는거죠 관광차는 크니까 못 들어가고 아 거기 산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쵸 음 그 파란산인가? 파란산이 아냐 파란산이 그 백대명산에 들어간대 저 많이들 가요 저 두 번 갔다 왔어요 두 번 그쵸 나도 두 번 갔다 왔는데 예예 달맞있고 달맞있고 멋있네요 와 지금이니까 편네 여기 여기 한번 들어가보요 낮에는 네 낮에는 오그라드는데 가스 보세요 와 하나 둘 셋 셋 세워서 저 뒤에 산이랑 멋있게 항시제는 산에 오면 산을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오 구름도 오늘 오늘 구름도 최고 좋은데요 됐습니다 갑시다 아이폰이에요? 아냐 아이폰 아니야 삼선이야 삼선이야 노트북 노트북 괜찮아요 동영상 찍고 그런건 좋더라구요 아이폰은 또 다른 기능도 좋지만 이분이 삼성에서 내놓은 좋은거 있으신데 요거 쓰고 나서 나중에 뭐 내년에 가면 25 사고 나는 그 숫자가 뭔 숫자인거 했더니 그 저 저 연도래요 연도 얘야 이게 지금 올해는 24년이잖아요 가이드 얘도 어디가 24번 뭔 가이드요 우리 기다리다가 어디 갔네 여기서 기다리고 아아 맞아요 이 애들이 어디갔어 여기서 기다렸었는데 빨리 안온다고 성결났네 성결났네 가봅시다 아 이렇게 딱 돌아가는 길이 있네 진짜 화탈하지 말고 따라오라 했는데 우리가 뭐 화탈하고 오라니까 가니까 걔도 영리하 저거는 다른게 걔도 참 영리해요 여기가 쑥이 쑥 쑥이 이제 씨를 다 맺었어요 이건 익모초 아니요 익모초 익모초 안 인진쑥이야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익모초 비싼거 아니야? 아니요 비슷하네 이파리는 인진쑥이야 이게 인진쑥이야 인진쑥이야? 네 개뜸숙 예 개뜸숙 ход 저까 Т gente 말하 어1 그럼 이 많네 이것도 숙이 어1번 맛보까? 진짜 일부 어샇 숟 넘어 이야 쓰다져 어먻어머 이리리 왔네요 네 오 가자 가 너 새끼 안봐도 되냐 우리 안와도 된데 가서 새끼들 보자 와 진짜 써요 와 뭔 쑥이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야 에? 이거 돼지감자요? 마 같이 생겨요 마 대마초 근데 그게 아니 대마초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도 여기도 고구마 고구마 꽤나 나오고 있는데요 왜? 가자 가이드 나는 널 못 알아들었어 가이드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산행원 데 우리가 가이드를 데리고 왔나 그런 생각을 했네 나 앞에 가이드 하잖아 두 마리가 하는데 참 이런 또 환영도 받네 가이드 좀 찍어요 예 찍고 있습니다 지금 딱 맞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우리가 좀 일찍 일어나니까 이렇게 멋있는 것도 보고 저러고 자고 있으면 뭐드냐고 환영도 받고 아침에 이렇게 달마디가 핀네요 이렇게 가이드 바다 보기엔 처음이죠 그러니까요 야 그러면은 아침에 이렇게 할 때마다 얘 둘이가 가이드를 한 거야 자기 집에 민박 들어오니까 가세 가이드님 갑시다 와 신기하네요 저런 맛으로 되던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을 들어왔다는 걸 안 거야 손님이란 걸 아닙니까 가이드로 딱 하는 거야 둘이서 부디가다 하면서 산필성이 있으니까 제가 어디로 안내한가 계속 따라가 볼까요 그러다가 우리 또 늦었다고 얻어듣는 거 아니야 김정은이한테 가는데 김정은이한테 갈라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은이한테는 가이드 안하겠지 와 계곡이 좋습니다 우리 집 앞에도 보다 여기가 더 좋네 다리 밑에요 뱃가림도 있고요 물이 상당히 많이 나간데 내가 알았어요 계곡물이 맑은 데는 바닥이 돌 아니면 자갈이 쫙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흙이 있을 때는 비 오고 그러면 물에는 다 떠내려갔어요 와 멋있는 거 봐요 와 좋다 우리가 안 오면 서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디 가서 이렇게 환영을 받아요 자기들끼리 딱 타임을 맞춰서 기다려주고 효과하면 찍을 필요 없겠네 좋아요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역시 역시 우리 어르신들 말을 드려야 돼 우리 형님 딱 과장에서 나왔더니 이렇게 좋네 무궁화도 봐요 무궁화 무궁화도 한번 찍어봅시다 형님 남은 게 사진이요 쳐봐요 여기 이야 이게 무궁화도 보통 무궁화가 아닌데요 멋있어요 완전히 초생종이네 네 그죠 한번 들어가보세요 산이랑 들으세요 이건 계량종이 아니네요 산도 넣는다 하겠죠 요새 여자들이 사진을 찍는데 절대 자기들을 크게 안 내요 우리는 남자들은 잘못도 모르니까 크게 앞에 전면을 다 차지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찍은 게 좋아요 난 오늘 사진 다 드릴게 여기 지금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맞춰 워리 이리와 워리 워리 이리와 인자 여기 왔으니까 갑시다 아니 계곡이 참 좋아요 어이구 계곡이 멋집니다 쭈욱 요 계곡을 한번 돌아보고 계곡도 찍어보고 가면 멋있겠어요 계곡에 쉐이들도 있어요 멋있는 계곡입니다 신의 물소리 좋죠 내 물아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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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리 넓은 세상 보고 싶어 강으로 간다 멋있는 사진 우리 걔도 그가 있어 너도 그가 있어 하나둘 하나 둘 하나 둘 멋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야 이리와라 어제 모이밭이 모이밭이네 어제 곰치가 모이밭 같으셨어요 크고 곰치파리도 곰치가 크고 곰치가 막 모이밭 같으세요 모이밭 같으세요 아 근데 머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머이떼에 덩, 머이떼를 따가고 가야돼. 이파리는 먹기는 좀 그렇고, 세부러서. 이것도 고구마줄기 베끼베끼딱 딱딱 베끼가지고 해 먹으면 좋죠. 맛있어요. 육개장. 머이떼. 와봅시다. 얘들이 동네 한바퀴를 돌아주네. 그래가지고 집으로 코스가 있나봐. 자 저 앞으로 서있잖아.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얘들 데리고 이거 슬슬 타고 있고 그러면 얘들도 좋겠네. 시골 장독대가 생각나지요? 아 장독대 멋있어요. 바짝 내려서. 이건 복숭아나무네. 개복숭아인가? 토종꾼이. 토종꾼. 왕탱이 때문에. 응. 관리하기가 어렵다던데. 그렇죠 이게. 한봉이네 한봉. 와 멋있다 그래도. 왕탱이들이 한번 들어가서 희져서 버리면 난리난거죠. 수백마리 타요. 예. 아니 귀뚜라미 소리죠 지금. 그러네. 미미소리는 들어가고 귀뚜라미 소리 만드네. 처음 듣네 오늘. 어 귀뚜라미 소리가 좀 칠 줄 알아. 여기야. 여기야. 귀뚜뚜뚜뚜뚜뚜뚜루루. 뚜루뚜루뚜루뚜루루루. 이야 기뚜라미 소리하고 물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완전 가을입니다 가을 물소리도 들리지만 기뚜라미 소리도 들리고요 물소리가 남기고 물소리가 tecn호 Cryo 잠시 후에 물소리가 빠져버리고요 물소리가 아래에 물소리가 만들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이쁜 다리가 있습니다. 예? 야영이요? 예. 아 그렇죠. 예예예. 예예. 거기 저기 저 저 저. 평상이 쭉쭉 나있는데 저 위에다 텐트 치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산속에 있어서 해 뜨는 것을 못 보겠어요. 별천지. 아. 여기서 보면 진짜. 밤에 우리가 저녁에 별도 못봤네요. 그 생각 못했네. 이런데 오면 막 별이 쏟아지듯이 보인다는데. 엄청나지. 엄청나는데. 예예. 은하수도 보고 그래. 아이 깜빡했네. 또 위에 뚜껑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니. 거기서 볼 수가 없었잖아요. 어제. 아. 그렇죠. 맞아맞아. 그래서 우리가 못 봤구나. 아. 여기가 할아버지 기다린 것 같아. 응. 안 보이니까 막 가네. 예. 우리 저기 저 탑도 쌓였어요. 돌탑이 저기 어려워. 아. 와. 걔가 쳐다보고 있어 우리. 저리 오라고 그랬나. 인자요. 아침을. 네. 여기서 먹기로 했어요. 어디. 알아요. 어디요. 어디서. 된장국 먹으러 왔어요. 아니요. 언제 된장국 그랬어요. 어제 된장국이 맛있더라고. 아. 예. 그래서 내가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아침에 요런데서 먹으면 되겠네. 야. 저. 된장국이 얼마나 있나 그랬더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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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국이 이렇게 맛있는데. 그 세운국 끓여서. 예. 천하던구만. 아침에 먹으면 되겠네. 해장국을 하게. 아. 예. 해장국으로. 컵돌이. 예. 아니. 국밥 먹으러 갈 거든지. 우리가 이거. 줄 수도 있겠다. 해장국을.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랩시다 그래. 네. 아니. 나는 어저께 된장국 먹어버려도 못했네. 맛있어요. 맛있어요잉. 그러면 되겠네요. 여기서 아주 식사를 하고 가면은. 네. 시간도. 그만큼 시간도 이득이고잉. 돈도 아끼고 상태장국 먹으려면 한 만원은 그렇죠 그렇죠 5명이면 7만원 어 그러네 그것도 만원만 잡아도 네 조금만 내려갔다 갈까요 아니 그냥 올라갑시다 시간이 그렇게 이제 바로 일어나서 먹을 거 준비하고 가야 돼요 지금 몇 시야 지금이요 한번 봐보십시오 나는 지금 동영장을 계속 기동하고 있어서 여기가 갈대 봐봐요 갈대 6시 반이네 벌써 그렇죠 들어갑시다 이제 여기요 형 갈대요 여기요 갈대 와 멋있어요 상태 갈대보다 훨씬 나아 가시야 저 갈대는 뻥은 안칠 거 아니야 그렇죠 형님 이리와요 이거 가르쳐줘요 물기가 많으니까 이거 뭘까요 쑥부쟁이 아닌데 쑥부쟁이 것인가 이거는 야 나도 이거 이거 이파리는 또 쑥부쟁이가 아니에요 모르겠지 아니 아니 저거 치겠는데 치겠습니까 멱치꽃이 이렇게 안패는데 멱치가 멱치여 네이버로 한번 찍어보십시오 네이버로 한번 찍어보십시오 벌개미치는 아니죠 아니요 쭈끼쭈끼 돼야 되는데 이게 이파리가 벌개미치 멱치 비슷한데 멱치 조심하셔야 돼요 야자 야자 살짝 찍어보십시오 아 이게 이게 못가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찍어보십시오 네 야자 잡아드릴게 뭐라고 놔요 개미치네 개미치 맞다니까 벌개미치 개미치 그런 거 같아 나 이파리를 보니까 봄에요 이파리 나면 이것도 치나물이야 이파리 보니까 개미치네 개미치여 이거 이거요 저 입장에 가해가 텀날 같아 예예 아니 나는 봄에 이거 개미치고 많이 비워서 치나물 해보니까 맛있더라구요 저 개미치가 꽃이 예쁘네요 꽃이 예쁘네 꽃은 처음 보네 아 그래요 이렇게 돼요 쑥뿌덩이꽃 비슷한데 더 멋있어요 아 이쁘네 갑시다 오늘 또 개미치도 보고 그러면 이거 형님 알아요 이거 마치면 마치면 오늘 술 한잔 드릴게 그게 그게 뭔데 아이고 아이고 기억이 안나죠 알아더 으아리 으아리 요거는 요거는 뭐인지 알죠 이건 모르면 안되는데 아 이거 자꾸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이거 가시댕이가 있어갖고 며느리 미칭개 미칭개 미칭개가 아니라 미칭개 뭐야 며느리 똥꽃이 쓰는거 저걸로 닦으라고 저걸로 닦으라고 얼마나 미었으면은 시어머니가 어머니 나 똥꽃있게 좀 저 이파리 있는거 좀 뜯어달라고 옛날에 불러내 그랬더니 저걸 뜯어 줘버렸어요 미어가리 새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못되네 며느리 미칭개 며느리 미칭개 그래서 기다려야 짓어져 갔어요 그거가 뭐가 있는거 같애 와 이렇게 하나 찍어보고 멋있어요 여기가 일종의 민박집인데 오 이거 멋있데요 아이고 우리 팀들은 모르고 있어 아침에 좀 돌아보지 이래요 형님 여기 저 저 백일홍 백일홍 옆에서 서가요 백일홍 백일홍 오래간만에 보네 네 백일홍요 오케이 앉으십시오 아침에 이슬 먹으려고 나오는거요 그래요이 아 사진 멋있다 이것도 이게 모양있는 정운석 좀 봐요 아 이것도 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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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뭐이데 한번 거기 앉아 봐야 돼 찍어줘요 저요? 요거 나 돌 좋아하니까 어떻게 찍어요 본인이 찍어요? 아니 아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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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이거 요거 흰걸 누르면 돼 들고 그대로 들고 그럼 동영상도 나오고 흰걸 딱 누르면 다 찍어지죠 예 거의 여기 저거까지 다 나오겠지 예예예 이거 꼬고 흰것만 콱 한번 누르면 돼 한 번 더 한 번 더 됐습니다 아 아 좋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동영상도 찍히면서 다 연결돼 와 이거 종운석 와 이거 저거 이런 종운석이 있어요 이런걸 주셔야 돼요 아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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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질이 달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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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이거 있고 와 근데 저거 나는 이것도 맘에 든대요 네 그것도 가 있는데 와 이게 이건 또 돌에 대해서 아네 아니 저기도 다 그래 아니 농무집 종운석이라서 따따따따지 말고 이제 갑시다 한번 볼라고 종운석 종운석이 몇 시다니까 요런것도 지금 좋은거 갖다 놨어 여기 한 소식 와 가서 조용히 합시다 우리가 뜯으면 안 되니까 뜯으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하고 가자고 이거 어디서 죽고 어디서 우리 있을까 와 와 흠 형상이있어 무슨 뭐 기가 안 되는거고 유촌로 좀 ㅇ ㅇ чик ㅇ 음 뭐야 아 이거 자 아 이거 이거 넘어 넌 물 흐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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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수로 내게 뒤에서 폭포를 요리 완전히 폭포 속 요리 요리 올라가라 석찌리 끝내줘야 석찌리 어! 호리도 나와! 여기로 펴봐가지고 여기로 펴봐서 이쪽으로 오면 완전히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두개가지고 저 앞에다가 호스로 끌어와서 여기다가 앞에다 해놓고 그 앞으로 물이 쩔쩔쩔 흘리겠네 호스 연결해가지고 이야 그러네 호스를 끝내주는데 우리 형님 조경사업이 해도 되겠네 여기서도 여기 거기서 내려와 흘려보내는데 물이 막 이쪽으로 쭉쭉 흘러게 이 뒤에도 호스가 끝내주는데 예 오 오 바다 폭포 여기서 흘러내리면 된다 저쪽으로 와 전원주택짐 전원주택짐 한 15만원에 사다가 15만원에 안팔갖다 150만원도 안받아 안팔갖다 아 그렇게 비싸겠어요 150만원 150만원 달라 할까요 이거 형님 알죠 다리아요 다리아도 있고 형님 시골에서 살았는가 안가 이거 뭔지 맞춰봐봐 이거 아 기똥 싸네 털암맞아 그래도 거기서 예 그래도 잘 아는데요 여기 상여집이 뭐예요 응? 여기 상여집이 뭐예요 뭐라고요 여기 여기 뭔집이요 상여 옛날에 시골 상여 상여집이라고 노화집인데 이렇게 상여를 좁게 상여는 큰데 저 시골에 봐서 상여 노는 데는요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숨바꼭질하고 놀았어요 상여에서 어 보수요 보수요 아니요요요요요요요요 봐요 형님 소나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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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뭣도 모르겄네 이승일이 아냐 이승일이 금강성 아니야 금강성은 아닌데 금강성 아니에요 이야 형님 여기 봐봐요 화면 봐봐요 저 땜빵이네 땜빵 와 이렇게 찍으니까 수령이 몇 년이야 250년 250년이요 네 멋지다 갑시다 소나문네 이렇게 수령 250년 250년 인제군에서 이야 수령 250년 짜리입니다 여기 여기 내려가기 해놨네 요리 한번 지나갑시다 쩌리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리 물가로 이제 마지막 찍어봅니다 오우 오늘 아침 산책이 끝내집니다 어 어 어 이런데 산책하려면은 응 아까 그런 정원석이나 이런건 가능하지 근데 수마가 안되서 그렇지 탐석해서 이제 정원석이 여기서 나오는거죠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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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런데서 밥먹으면 안돼 못하게 하나 뭘 못하게 괜찮아 그쵸 예 와 이 돌이 색깔있는 돌 이것도 멋있네 자 형님 여길 보세요 계곡을 전부 찍을거야 계곡을 하나 둘 셋 한번 세워볼까요 아 나무들도 이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이거 바둑돈내네 예 싹 돌아가 봅시다 여기서 바둑돈네 누가잉 이 바둑을 흰돌만 이렇게 벌이 났나 꼼정돌은 형님 이리와 봐요 나야 형님 잠깐만 와봐 형님 아까 모양있는것만 얘기했는데 요거 봐봐 돌이 벡혀가지고 이것 자체가 벌써 폭포야 형님 요거 봐봐 그냥 이것 자체가 폭포라니까 그렇잖아요 쌍폭기 내려와서 하나 합쳐지지 않아요 요거 이게 수석으로서 값어치가 있는데 크잖아요 이것도 정원석이야 그렇잖아요 돌구경 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미끄러지니까 그래도 우리 형님은 나이가 그래도 뭘 잘하네 이것 마치면 형님 오늘 진짜 술 사줄게 이것 마쳐봐요 또 다 잊어버려 울밑에서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철양하다 이게 물봉숭아 물봉숭아 이 이파리가 좀 봉숭아는 긴데 이거는 좀 넉득하잖아요 꽃이 넉넉한 봉숭아잖아요 물봉숭아 물봉숭아 요것도요 현철이 뭐 톡하면 터지는 그 현철 노래처럼 이것도 탁 터져요 예예 와 물 보십시오 물 좀 봐요 이야 어제 여기서 와서 목욕을 하니까 고기가 때론 몰려댔다면서요 이렇게 보기에는 닥터피씨 잘 안보이잖아 안보재요 지금은 바위 속에 숨어있고 있어 있어 잘 잘 안겨요 얘네들이 하는 것은 좀 기분이 괜찮은데 큰 것이 와서 톡톡 치고 가니까 톡톡 치고 가니까 기분 나쁘죠 이야 어저께 나가 그걸 찍었어야 된데 온몸으로 막 고기가 달라붙었다 그 말 아닌가 우와 여기가 사타구니같은데 치크 치고 가니까 사타구니를 치고 가 기분 나쁘어 아니 여기서 알탕해도 되겠어요 좋아요 물이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았습니다 갑시다 너무 좋아요 사진 많이 찍어드렸네 이건 안돼 이리와요 올라갑시다 살살 걸어갔는데 이제 돌아갑시다 아니요 이게 이게 빨리 갈 수도 없고 우리 이제 7시 넘어서면 안돼 아니 사감이 나아요 군기반장이 나아요 사감은 좀 높은 말 높은 말 아 높은 말이고 군기반장은 이제 이렇듯이 군대 모용인 것 같고 사감은 교육활동하는 사감이 낫겠네 우리 사감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네 오늘 또 한 마디 얻어듣게 생겼어 이제 떠들었다 떠들었다 아 근데 여름대 오면 자연히 떠드는 거 아니여 아 사감포도 오래간만에 됐어요 네 무슨 영화에도 있잖아요 무슨 사감인가 그 뭐 여사감과 뭐 사랑이야기 비스란히 있었던 거 사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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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은 엄청 무섭게 오늘 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여기가 올라가는 길이 삼거리네 다리로 있고 우리 집 가고 삼거리 이야 그래 우리 우리 노래도 잘해 그죠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불소리 효과 저걸로 대신 합시다 야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이리 올라가면 이제 우리 이가 묵었던 멋진 펜션입니다 물소리 좋네요 이 불소리로 효과 아니 본께 어저께 둘이 기사는 저기 뭐 돌로 저렇게 쌌잖아요 물을 덜레 이렇게 한다고 저기 왔네 저기 와서 또 흔들고 와재하는 거 봐 와재하는 거 이야 분역 안에 그냥 잘하고만 어이 형님 여기는 이렇게 깊은데요 아니 여기 여기가 고기가 그렇게 있었어요 닥터피시 같은 게 큰 고기가 와서 오 아니 여기 여기가 요거 뭔지 아시죠 고기 올라가라고 어도 거기어짜 길도쨜 고기가 이리 올라가는 거야 이리 저 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 댐을 저렇게 막아버렸으니까 못 올라가니까 이거를 의도로 해 준 거요 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요 어도입니다 어도 쭉 어도가 있고요 어도 바로 옆에 우리가 묵었던 펜션이 있습니다 드롭이 아 좋네요 드롭도듭 아니 단풍이 들었어요 가을은 가을인가 봐요 벌써 원래 드롭이 쌍드롭이 일찍 일찍 들은 거죠 아니 인자분께 우리도 코스모스랑 봐요 이런 거 여기 우리 주인 영감님도 이런 거 좋아하네 코스모스 길이 있고 무궁화 봐요 전등도 저렇게 멋지게 해 놓고 얘네들은 딱 던져주는 거 무궁화 안녕 저 개 옆에 한번 서 봐요 너희들 욕봤어? 너희들 욕봤다 저것들 욕봤단 말아 할까요? 알아? 욕봤어? 욕봤다 욕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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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옆에 서봐 이리와 같이 앉아 봐봐 딱 앉으면 옆으로 와서 앉을 거 같은데 오케오케오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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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봤다 어? 꼬리 든 거 봐 저렇게 꼬리를 많이 얻느냐 욕봤다 욕봤어 욕봤어 오케오케 그래 그래 욕봤다 고마워 고마워 잘 있어 잘 있어 고마워 고마워 조심해 조심해 천천히 올라가거라 막 올라가네 야야 안녕 그래 너 할아버지 고마워 기할아버지 안녕 응 그래 오늘 소임을 다 마쳤지요 고마워요 응 가 너 따라 나오네 군강성 네 몇 파트 찍혔어 몇 파트 걔 걔 두 마리가 우리 가이드 해줬어 계속 쫓아야 되뇨 응 앞에 저 동네를 다 가르쳐줬어 얘들이 착하다니까 착하쟁이 걔네들 가이드 했어 아 이 빨래는 누구꺼야 전부 여러사람끼도 내껏도 있고 여러사람끼도 있고 아참이 빨래를 해갖고 하는거야 냄새나잖아 그냥 넣으면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아 나는 기차 되겠다 너가 꽉 싸가지고 그럼 냄새나요 그럼 냄새가 여기 막 쥐 지인도 흥얀 그래서 대충 빨아가지고 집에서 빨면 되잖아 아 그래 그럼 냄새가 안 나잖아 다음에 나도 빨래 해야 돼서 너려야 되구나 펜성 같은데 와서는 빨리 오래 해 사감선생님 네? 사감선생님 아 우리 그때 쿨쿨 잤어요 아마 금강송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우린 안 일어났어 이실직구 해야 아이고 진짜요 우리 발뺌이요? 어떻게 내 전공이 발뺌한거 이제 아셔버렸어요 미안합니다 필수 아이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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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단 말자 알았어 됐어 예 아침 식사 마치고 나서 이제 이제 저희들은 동해쪽으로 가볼까 하고 동해안 해안 쪽으로 가볼까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아침이 되니까 모기가 아니라 매미가 울기 시작하군요 야 여기 그 펜션 옆에 이렇게 예 한봉을 두고 있어요 우리 저 꿀벌이요 꿀벌 꿀벌 꿀벌인데 한국종 와 이거 당기가 이렇게 씨앗이 여물고 있군요 와 저 불이 너무 위험한데 이거 이거 가만히 좀 앉아 봐 오케이 오 이거 또 가네 아이고 여기 무서워서 못 찍겄네 당기 당기 씨가 여물어서 이거 뿌리면은 좋은 당기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당기는요 찬당기가 아니라 게당기여서 이거 씨앗을 따고 와서 뿌려도 찬당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죠 예 여기는 달 맛있고 밤에 피운다는 달 맛있고 그래서 아침까지 피어있네요 밤에 피었다가 여기는 어디든지 여기오니까 물봉사나 참 많이도 피었군요 진짜 예뻐요 지금 피고 있고 나중에 이제 열매가 익으면 톡톡 터질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좀 볼들이 어떻게 활동하는 지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한봉 올려둔 자리인데 어디로 가고 없네 한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요 이 옆에 밑에는 양봉하고 저쪽 귀뚱이 양봉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네통이 있네요 양봉은 네통 한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양봉은 제가 쇠가 좀 약하네 얘들도 있긴 있네요 얘도 좀 아 역시 이 개는 우알로야 길잖아요 그러니까 쇠가 쎄서요 이렇게 많이 다닙니다 엄청나네 이건 또 뭘까요 아 여기도 뭐 특이한 불 저렇게 플라스틱병을 이용해서 저 속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게 됐네요 여기도 좀 이끌어요 이렇게 여기도 좀 약한 것 같고 아직 잠을 들게 안나다니네 요거는 좀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게 얘들이요 진짜 이게 문제성이 있네요 얘들이 달라들면 벌들 다 죽이는데 아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꿀벌이 아니에요 아 이런 이것들이 와서 지키고 있네요 조인 어르신이 조인 어르신이 얼른 알아가지고 이것들 잡아야 된대 말벌인데 이거는 어떻게 잡지 아 이쪽에 이쪽에도 저렇게 말벌이 붙어있어야죠 어허 이거 뭔 일이란가 조인 어르신이 아는 거 모르나 이따 가다가 일러줘야 되겠어요 말벌이 이렇게 붙어서 내로 나온 놈마다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꿀벌들은 꼼짝 않고 안나온 거 같아요 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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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많네 예요 어미어미 이것들 봐라요 요거 파리도 있지고 이것들 봐요 요거 나온 거 잡아먹으려고 어허 웃긴 놈들이네 얘들 봐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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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오늘 사과나무군요 얘들도 별로 잘 나오들않네 이쪽에가 나오는 것이 있구나 막혀있네 가자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 사과나무 갈 준비해야죠 기차 꼬마 옥수수 바 옥수수 는 찰떡 큰다 치 북 북 치 북 치 북 기차 소리 요란 옥수수는 찰떡큰다 옥수수는 찰떡큰다 옥수수는 찰떡큰다 옥수수는 찰떡큰다 옥수수는 찰떡큰다 들어와서 매운탕감도 되겠네 기회 좀 보고 인사하고 아 이거 솥단지 봐 성가식 안할게 안녕히 잘지니다 다음에 또 오면 보자 그때 너희들은 어디로 팔려간거 아니라 어디로 간다며 얘들 어디로 다 가야된대요 네 마리는 벌써 갈대가 정해졌대요 똥 있어요 괜찮아요 아니 똥밟고 밟을까봐 아니 안 밟았어요 개똥이 애기들 개똥이라 괜찮을 것 같아 이쁘잖아요 이야 꼬물꼬물하네 얘들이 막 니가 왜 꼬물꼬물해 아니 지구들끼리 장난하고 노네 야야 우리 안녕 그래 잘잘 아이고 귀여워 우리는 또 주인 아저씨가 우리 큰 차 있는대로 차로 또 태워준다니까 준비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 야 가지 거칩니다 네네 아 나오다 아니에요 예 가 여기 가지 거치는 모종 하나에 이거 2천원 이란데요 포기 한 포기에 이야 영락없는 가지 거치네 네 아니에요 예 여기 가지 거치나 보세요 엄청네 이게 모종이 한 한 그루에 2천원씩이래요 가지 거치요 아 몇 개 따도 돼요 기념으로 두 개만 따랍니다 그러면 네 가지 거치요 아니요 먹을만치는 아니라 그냥 볼라고요 이거 두 개 가지 거치 나는 이것만 따 거야 볼래주라고 예 따가도 된다는데 하나만 먹어요 너무 많이 따지 말아요 예 아 저기 안 먹은데요 안 드셨는데 예 그러면 그거 그것이 해도 돼 이거 덜 익었지 집에 갖고 하면 이거 그것도 하세요 가지고 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1인당 5개씩만 따요 가지고자 가자 네 가요